Frame을 보시면 창틀이라는 뜻이죠. 창틀이나 테두리를 Frame이라고 하죠. Frame. 사진틀 역시 Frame. 건조물의 뼈대 이런 것 다 Frame이라고 하고요. 보통 복수로 쓰여서 안경태를 Frame이라고 하고요. 동사로 쓰여서 태를 두르다. 어디 어디에 태를 두르다. 특정 방식으로 표현하다. 특정 방식으로 표현하다. 거짓 증거로 죄를 뒤집어 씌우다. The photograph had been framed. 그 사진은 액자에 넣어져 있었다. The photograph had been framed. 그 사진은 액자에 넣어져 있었다. 라는 뜻이고요. She framed her questions carefully. 그녀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이때 Frame은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모난 Frame을 씌웠다고 하면 세모나게 표현한 것이고요. 네모난 Frame을 씌웠다고 하면 네모나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Frame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다. 라는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She framed her questions carefully. 그녀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She framed her questions carefully. He says he was framed. 그는 누명을 썼다고 말한다. He says he was framed. 그는 누명을 썼다고 말합니다. 누명을 씌우다. 라는 표현의 Setup이 있죠. Setup. 그래서 다음처럼요. He says he was set up. He says he was set up. 그는 누명을 썼다고 말합니다. Setup도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